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드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번에 사무차장과 함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아마 공직을 그만두고 사퇴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벌벌 뜬다 그렇게 표현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힘과 위세가 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잘못 보여서는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쿡 찍어서 탈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됐던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냥 밑보인 사람들을 탁 찍어서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50% 정도를 그냥 빼앗아 가지고 옮겨주죠.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을 조심하고 몸을 숙이는 이유를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제 자신이 어떻게 정치를 할 그런 의도나 의지나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야 되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추후도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없죠.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뭐 국회의원을 한 번 하거나 장관을 한 번 해보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힘이 훨씬 센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관상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국민들도 많겠죠.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만 자유민주공화국이지 그냥 선관위가 처분하는 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갈지는 아마 본인들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적당히 무마하면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니까 국회의원들도 입을 다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이만희 국회의원 경상북도에서 경찰 출신으로서 청도 아마 지역구를 두신 분일 겁니다. 대여름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죠. 그분이 며칠 전에 25일인가 24일인가 선관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했던 그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이 사퇴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사퇴하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이거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고 행사상의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출시를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에 수장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장관직일 것이고 한 사람은 아마 차관직일 것입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사안은 아닌 거죠. 설령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사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부분을 맹맹백백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긴급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고. 선관위 자체 조사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자녀를 특혜 채용을 했는데 그거를 자신들에게 맡기는 그런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본인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제 판단은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을님께서 도의적 책임은 얼어 죽을 도의적 책임이냐? 행사적 책임을 지하지. 사바사회가 이럼 자기 자녀를 특혜 이럼 채용했는데 그러면 특혜 채용이 의욕계에 거치고 사실과 다르면 박찬진 사무총장과 사무여분들 차장이 왜 사퇴해야 됩니까? 울리니까 찔리니까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사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의적 책임은 얼어 죽을 도의적 책임이냐? 노을 거사님 말씀 잘하셨네요. 심강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급 인사가 사고방식이 이 모양이니 선거관리인들 제대로 했겠나? 철저히 파이소트 언벌에 처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특권계급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공직자로 선출직 공직자로 한 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처럼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 같은 사람도 뭐죠?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걸게 되면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이름 써야 되고 삭간매는 사무총장 정결로 특제한 것을 보면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완전 무결하게 30년 집권용 선거 프롬이 다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으니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도 공정도 없습니다.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정권이 바뀔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추계한 바에 들으면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격차가 14만 7,077표라고 하지만 실진료로 추정을 해보니까 260만 표 이상 정도가 격차가 낮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 그리고 필요하면 특정인을 쿡 찍어서 뭐죠? 표를 많이 빼앗아 가버리게 되면 낙선시킬 수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설정값이 50%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숫자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뀔 줄 몰랐을 겁니다. 레이스님은 국민들과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대대적인 감사와 쇄신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나라를 다시 살리는 차원에서 선관위 계획이 없으면 그냥 이시 조선에서는 이완가의 신하로 모든 백성들이 살았지만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신하로 국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이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게 아시고 무슨 무리수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사 문제, 이번에 인사 의혹 문제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관님은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제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오기님은 이참에 사유로 부정선거도 조사를 해보자. 부국강병님은 아들, 딸도 남겨놓고 자신들은 나이가 있으니 사퇴해도 남는 장사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좋아요가 51명, 싫어요가 1명 정도입니다. 이게 다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이렇게 애달파하고 여러분들 갈급하는 선거 문제를 이렇게 뭐죠?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사회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술래미님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죠. 노정희가 사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사퇴와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이 그냥 사퇴하고 무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그래서 그냥 덮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없으면 선거가 무슨 복잡한 여러분들 업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투표함에 있는 거 여러분들 까가지고 그냥 한 표 두 표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마다 뭐 좀 마치고 남은 국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날 밤을 새고 감시를 하고 분통을 터뜨려야 될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문제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선관위 개혁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시조선처럼 선관위 여러분들 왕조 밑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병원 한 사람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사심이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하지만 전혀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진실된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 4.15 총선 박찬진 지휘하에 치러졌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민 필독스인 도덕놈들 시리즈를 보시면은 그냥 검찰 수사관들은 얼추 수사의 80%를 다 마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조작했냐 이것만 여러분들 물으면 됩니다. 누가 했냐 전산 누가 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특히 도덕놈들 시리즈가 전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